감사합니다. 역구존도의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각 부서 속에서 중요한 헌신들을 하신 우리 건사님들, 시사님들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군데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드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여가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요호와의 말이리나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우리 세계 리더 수련회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랩런트 대회가 한 11여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좀 기도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로서 좀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리더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팀들이 계시고요. 또 대회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보니까 우리 리더 수련회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성령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함께 마음과 중심을 담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떤 장로님은 아예 출근을 교회에 와가지고 출근을 해서 교회에 맡겨진 사획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 하일벨스라는 목사님은 책 제목이 너무 바쁘기에 기도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바쁘면 그게 바빠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기도를 잊어버리는데 목사님 책 제목이 너무 바쁘기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OM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교사들을 많이 해외 보내고 성교사의 가장 활발히 하는 성교단체 중에 한 단체가 OM 성교회인데요. 그게 사무실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훌륭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일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해서 요한봉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3절 14절에 영급허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어떤 면에 시간도 많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물론 기도하고 계신다마는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모임과 집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모임과 집회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감정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게 끝마치게 돼요. 그런데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오히려 클럽에 가면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네피림 이 사단 이 역사들로 말면 아마 지금 악한 사단이 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임과 집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모임 성령께서 역사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간상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리더 대회도 마찬가지고 리더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많은 일들인데 이걸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리되어 지는 것이 있다면 분위기가 안 난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전도자의 고백이 전 세계의 렘러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그게 심부름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괜찮아요.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전도자의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전도자의 고백이 전 세계의 렘러트들에게 올바르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문화축제로 마지막 날 엑스코에서 모입니다마는 많은 렘러트들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예 집회 장소를 엑스코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날 또 문화축제의 마지막 3강이라도 엑스코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사람들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인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루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이제까지 집회를 해오시면서 우리가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강주에서도 하고 또 킨텍스에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렘러트들 모이는데 거기서 메시지도 하고 메시지가 거의 다 거기서 전달됐거든요. 그런데 메시지하고 내려올 때마다 과연 이게 맞는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늘 마음에 올바르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큰 홀에 많은 렘러트들 모이기 모였는데 뭔가 축제를 하고 뭔가 준비들을 많이 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어졌는가 그래서 늘 시간시간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려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도자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메시지만큼은 이건 아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메시지만 전달되어지면 살기 때문에 메시지만큼은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4일에 엑스코에서 문화축제로 모입니다마는 많은 행사들 기획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그걸 통해서 우리 렘러트들 마음을 열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고백 그 고백이 모든 렘러트들 마음 심령심령 속에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모임 또 집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임과 집회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부분에 끝나버려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대식에도 리더나 렘러트들 대회를 놓고 기도 제목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한 주 정도 남아있는 부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렘러트들 대회를 통해서 올바른 메시지만 전달되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렘러트들이 왜 흔들리느냐 아니 우리 성도들조차도 왜 흔들리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각 개개인의 마음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환경 따라 또 사람 분위기 따라 문제 오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큰 지진 가운데서도 뭔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렘러트들에게 이번 렘러트데이를 통해서 리더순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 말씀의 망대 자체가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말씀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정말 이 빛의 역사들이 각 개개인에게 참된 치유의 역사로 스미스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에서 좀 살펴보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우리 인간뿐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만들어져야 될 중요한 망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는 중요한 망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크게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뭐냐?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증거가 나오게 되죠. 이것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증인이라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만들어지는 망대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알면 기도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알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기도를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기도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뭡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의 핵심은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은 빛을 비추는 뭐가 되느냐?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안테나라고 합니다. 안테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는 부분들이 있죠. 전 세계에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가 아닌 우리에게 망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망대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기도하는데도 가만히 살펴보면 나 중심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잘 되고, 내 자네 잘 되고, 내 자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었느냐?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봐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네가 부처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내 필입니다. 네가 바벨탑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도가 내 중심인데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세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성경 말씀을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은 393 이야기입니다. 이미 393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393에 대한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바르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통합적인 데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칼바르타 신학자가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바르타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사단이 말씀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393을 이야기하고 성3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게 성경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 있다. 칼바르타. 칼바르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있다.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천주교도 보세요. 천주교. 사실 교회의 건의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의 건의 위에 교회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조차도 속인다라. 그래서 망대가 세워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틀리게 만들고 속이고요. 말씀조차도 틀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망대가 세워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와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망대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뭐의 망대? 오늘 특별히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환경과 사건과 인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중심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약에 말씀이 없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개인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개인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배경이 성경을 기록한 배경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배경들이 각 장들을 또 각 건들을 기록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성경에 대한 배경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성경 배경사들을 알 수 있도록 책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각 건에 대한 배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말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설교한 내용들을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메시지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할 때에 이것저것에서 주워서 편집해서 전달할지라도 그 목사가 어떤 어도를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편집하느냐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들을 가지고 목회자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꾸며서 여러분이 전달해요. 다시 말하면 흐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흐름만은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록하는 그 말씀들 기록하는 이유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금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 흐름들을 제대로 알고 보면요. 사실은 매주 똑같은 말씀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 나의 현장이 다르고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달랐고 모든 그때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르게 받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면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격도 뭔가 여러분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상관없습니다. 인격이 훌륭하다 적게도 훌륭하지 않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배경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늘 내게 주신 답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게 뭐하느냐? 각인되어져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의 흐름을 알고 흐름 속에서 답을 딱 찾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비로소 뭐냐? 내게 그 말씀이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각인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결국은 내 생명 속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땅의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없어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로 우리의 영혼 속에 오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기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 속에 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결국 우리의 삶의 에덴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오늘 에스겔 우리가 12장 2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건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도 안 보고 우리가 움직이니까 늘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그냥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빛이 창교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교의 빛이 임하면은 이것이 시작되어지면은 결국은 끝이 결론이 나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이나 히브리스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미 결론을 본 자들이고 결론을 안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빛박도 어려움도 많은 문제들도 그게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었죠. 왜냐? 끝을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창교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게 시작이 되면은 시작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을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스 11장의 인물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했던 비밀이 바로 여기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자로 보면 뭐라 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요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말씀했어요. 영원히 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자로 보면은 뭐라 하십니까? 오직 요하를 악마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나니 정말로 말씀 못 잡고 요하를 악마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뭡니까? 세임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때 이사의 60장 1자로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요하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뭐요? 임하였느니라 우리 위에 영광의 빛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내게 임했다 빛이 임한 것이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자한테 했어요.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우리 담기게 되면은 그 말씀은 그냥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 말씀했죠.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자 한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국 어릴 때 들어간 말씀 반드시 나타납니다. 티모델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낸 날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다. 어느 순간이나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빛으로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속의 아이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내가 은혜 받은 그 부분들이 내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것은 모든 것이 흘러 넘쳐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가정에도 전달되어지고 내 현장에도 전달되어지고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분들이 전달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말 안 해도 이미 분위기 보면 압니다. 뭔가 어릴 때 뭔가 여러분 아이들이 산만하다 집중이 안 되고 뭔가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이 아니에요. 이미 뭔가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들이 전달되어져서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짜증내고 막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 그대로 전달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화내는 분도 나는 내가 화내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올바르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를 보여요. 그러면 성교해 보세요. 출애읍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괴베시 모세를 출생하고 사실은 시간표가 이때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을 이때 다 전달했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괴베시 시간표는 이때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때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나이를 띄워보내고 바로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젖을 먹으면서 은약 전달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심부름을 누가 했느냐 모세의 어머니 요괴베시 했다는 것. 그 결과로 결국은 나이 80이 되었지만 결국은 모세가 그 은약이 생각나가지고 결국 은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의 숨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신이 없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다.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머리에 삭돌을 대지 않고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2장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되고요. 성전에 바치고 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제사진으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부모가 만나게 되는데 옷을 준비해서 제사장 애봇을 준비해서 부모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이미 한나 속의 은약들이 그때 다 전달되었어요. 결국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죠. 사무엘이 말 한마디 3장 19절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나중에 보면 불레셋이 공격해오지 못했어요. 그 많은 축복된 역사들이 어디서 전달되어지냐 결국은 나신으로 자란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전달한 그 은약 속에서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한 곳에 보면요 누가 보면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라와 어머니 엘리사벳 통해가지고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은 태해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했어요. 태해에서부터 이런 중요한 영직 사실은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가정에서도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지렇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많은 말들 이런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대로 영직 사실이 전달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랩런트들이 전달되어지니까 이 랩런트들이 결국 어떤 일들을 감당했느냐 보세요. 애급시대에 여기에 출애급시켜는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애급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굴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바꾸어 나갔었냐 여기에 요셉과 함께 모세입니다. 요셉과 함께 모세 은약이 심겨진 요셉과 함께 은약이 요구해서를 통해서 전달된 모세를 통해서 애급시대에 중요한 축복된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간 사실을 보게 돼요.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 이 랩런트 전달된 이 은약을 가지고 각 시대마다 주역으로 썼던 사실을 보게 돼요. 애급시대 다음에 블레셋 시대가 있었죠. 블레셋. 열부에서 공격해왔고요. 또 아수르가 공격해왔고 여기에 아랍 나라가 공격해왔습니다. 이때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뭡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여기에 결국 엘리아 엘리사 이를 랩런트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여기에 다네일과 다네일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그 시대를 살려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기중한 복음의 역사들이 후대에게 전달되니까 로마시대를 장악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랑민족으로 은약을 놓쳐보니까 또 유랑민족으로서 전세계에 들어졌는데 이 시대시대마다 시대에 살리는 주역들로 누구를 하는 게 들어섰지느냐 랩런트들에게 전달된 은약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들어섰어서 시대를 살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우리 리더순이네와 세계의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은약이 전달되어 가지고 이 은약 가진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살려나가는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사실은 늘 시대시대마다 시대의 주역들을 누가 주역으로 쓰임받았느냐 하나님의 은약이 전달된 중요한 랩런트들에게 시대의 주역으로 맡기셨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들 대회를 통해서 뭐를 준비하느냐 올바른 은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 끝나는 게 사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쏙지 않으면 됩니다. 쏙지 말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6장 13절에 다 망한다 했어요. 그러나 그 거루토기가 남아있다 했지. 무슨 말입니까? 다 망하지만 세 개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 개 보고 말할 수 있는 거루토기가 하나님을 준비해놓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보기 때문에 쏘가요 사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성취된다 했어요. 더디는 게 더디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 되게 돼 있다라는 거 반드시 세 개 보고 말할 수 있는 거루토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후대들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했어.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마음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랩런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결국 해당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해당 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4등의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해당을 위해서 준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들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냐 우리의 복음이 전달된 이 후대들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후대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속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자칫 우리가 잘못 보면 아이들 뭐 알겠냐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시대의 은약을 여러분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시대의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 결국 목표는 뭡니까 이 말씀 운동에 어떠면 이건 말씀의 능력이고요 말씀이 능력으로 전달된 후대들이 한시대를 살릴던 기한 주역으로서 수임받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이 말씀 능력의 역사들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지유와 스밋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임하게 될 때 지유도 일어나고 또 더불어 뭡니까 스밋이 되게 합니다 복음 자체가 지유이고 스밋입니다 말씀 자체가 지유이고 스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은 영적인 사단의 망대들을 무너뜨리는 지유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키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를 스밋으로 세우는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고 이 일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숨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게 결론입니다 말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제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망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딱 서 있게 된 그래서 모든 것 선택 선택할 때마다 뭐를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딱 세워져가지고 내게 있는 말씀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의 망대로 만들어가는 세워나가는 이 일에 심부름하게 되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한 시대를 살리는 기중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될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이번 여름 우리 리더와 대해 또 우리 하나 엘치알씨와 하나 수련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오늘 제 이름으로 축은합니다